노아영의 부관, 증인 출석, 군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. 신하사를 위해서도, 노아영의 부관을 위해서도요. 하지만 아버지의 딸로선 아주 힘든 결정이었습니다.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도배망 검사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됐어, 그만해. 그만 말해도 된다고. 네가 날 진정시켜줬을 때, 군검사로서 적의 부관을 위해 진술했을 때.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가 죽음으로 밖에 결백을 증명할 수 없다면, 영혼을 사살한 이 범죄는 살인에 비견할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신하사에게 경례를 받았을 때. 단결! 그리고 지금. 다른 모든 이유는 다 필요 없게 됐어. 그러니까 그만 말해도 돼. 정우인. 정우인.